다음은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인데요. 이 경우는 변호사 시행위는 이외 때 출제가 됐고 또는 행시 같은 데서는 자주 나왔죠. 특히 공무원법이다 보니까. 임용결격자는 공무원 임용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이때 소극적 요건은 임용결격사유가 부존재해야 돼요. 이때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무효인데 이때는 절대적 소극적으로 무효화 시킵니다. 임용결격사유는 국공법 33조의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의 효력이 취소사유냐 무효사유냐 견해다톰이지만 판례가 무효사유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니다. 임용요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임용했을 때 임용의 효력은 당연 보유다. 그리고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임용 당시에 시행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시험에 합격하면 후보자 명부에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 임용이 되는 기간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채용명부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실제 임용 당시에 시행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히 모유이지만 적극적 요건을 결여한 자에 대한 임용은 취소사유다. 이것까지 알아두세요.